자, 이제 이현재 아나운서가 크리프터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첫 순서는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더리움이 메인입니다. 역시. 네, 이더리움이 메인인데요. 이더리움이 원래 어제 가격이 어제 오전에 9시 정도 기준으로 3,500달러 선이 잠깐 깨졌었어요. 3,4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의 원인이 바로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종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거래소 이더리움 보유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팔러 갔던 거래소의 물량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안 파는 쪽으로 간다? 그렇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에 컨센시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SEC의 집행부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홀더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든 느낌이라서 가격이 살짝 오르나 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고요. 오르냐? 오르났지만, 오르났지만.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자료를 보면요. 제가 여기 키워 오지 않았었네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때 이 파란선이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거래소의 보유량은 약 1,220만 이더로 2016년 7월 이후로 최저치래요. 이때 이후로 최저치인데 반면에 스테이킹 주소는요. 19일 기준으로 4만 6,041만 이더. 거래소가 갖고 있는 양의 한 4배 정도에 달하는 보유량을 스테이킹하고 있는 거죠. 이 파란선이 보유량 물량인데 보유량은 한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개인 지갑이나 이 프로토콜에 스테이킹을 하고 이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들고 있다? 네,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월 달의 목표는 4,853달러. 아, 이게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가요?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 피보나치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추세를 따라가면 7월의 이더리움 가격은 4,8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am매니지먼트랑 이제 차트 분석 시황을 한 1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무슨 소린가 배운 거를 이제 얄팍하게 해보시냐면 물론 차트 더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피보나치가 이제 지난해 가장 낮은 저점 구간에서 그 구간을 한 번 더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해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네. 밑에서 중간값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얹은 이제 상승 최대값을 이렇게 잡는다. 이런 식으로 잡더라고요. 이제 어떤 원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피보나치라는 게 무슨 비율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얼마였다고요? 4,800달러요? 4,853달러.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높게 보는데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의 실 기록을 가지고 패턴들을 기반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주면 이 정도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은 좋네요. 4,800달러. 4,800달러. 지금보다 그럼 1,300달러가 더 오르는 건데 네. 좋습니다. 이더리움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기회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컨센시스와 그 SEC의 지금 이 사태를 좀 더 깊숙이 다뤄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난 4월 25일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SEC에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증권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 이유가 이 SEC가 최소 1년 이상 이더리움을 이미 미등록 증권이라는 입장으로 조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이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SEC가 그래서 2018년에 시작됐던 이더리움의 거래라든지 활동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EC는 그동안 이더리움과 관련된 회사 컨센시스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문서 요청도 하고 소환장도 보내고 또 웰스 통지서, 웰스 노티스도 보내고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컨센시스는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버렸어요. SEC에. 너네 너무하다. 이렇게. 그래서 컨센시스의 목표는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에 대한 SEC의 소송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네. 화제가 됐었죠. SEC가 보통 고소를 하는데 반대로 고소를 당했죠. 일반 회사가, 일반 기업이 미국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 SEC가 웰스 노티스를 통해서 이제 메타마스크에 경고를 했던 게 뭐냐면 메타마스크가 무면허로, 무면허로 브로커 딜러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메타마스크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증권법, 증권거래법 이런 거 하면 증권거래소 브로커 딜러를 SEC가 활동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이 안 됐으니까 무면허다.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게리겐슬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시기에 청무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이 증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게리겐슬러가. 네. 약간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또 9월에는, 작년 9월에는 선물 ETF는 승인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사람들, 투자자들, 또 관계자들은 아, SEC가 이더리움 상품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서 되게 이중적이다. 뭐가 너의 입장이냐? 이러면서 입장이 상당히 난처했던 시기였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몰래 진행 중이던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가 이번에 종결이 난 거고요. 하지만 컨센시스는요. SEC의 조사가 종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한 선언, 발표? 그거를 좀 얻기 위해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가 조사가 종결돼서 ETH가 증권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게 컨센시스 입장에서 발표를 한 거지만 이제 실제로 받아본 문서에는 그게 클리어하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SEC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왔던 조사를 종결했던 거지 너네가 증권이 아니냐라고 인정을 하거나 너네의 메타마스크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명시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네가 해왔던 조사를 그냥 끝내겠다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는 그렇게 난 거죠. 그렇죠. 조사가 종결됐다고 하니까 약간 애매하군요. SEC가 이더리움 ETH라는 토큰에 대해서 이 토큰이 증권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컨센시스가 이 ETH를 매매한 그러니까 중개 매매한 브로커리지 행위에 대해서 증권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미등록 증권 브로커리지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지 사실 그게 좀 약간 뭐지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뉴스는 헤드라인에는 저희도 어제 하긴 했지만 증권? 증권 아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런데 시장은 또 그거에 대해서 딱히 미동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럼 이게 되게 혼재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했는데 이게 사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사 종결밖에 말을 안 했는데 조사가 종결됐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센시스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거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메타마스크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그 명확한 한마디 그 선언을 듣기 위해서 이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다른 전문가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나오면 ETF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문서를 그냥 이미지로 박아버리잖아요. 컨센시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설명해서 트위터 쓸 게 아니고 그냥 문서 한 장 여기다가 그냥 형광판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미지 캡처 첨부하면 그게 종결이 진짜로 났다고 하면 문서가 있기는 합니다. 제 화면 보시면 문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뭐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 정도? 우리 화해할래?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내가 미안했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을게. 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지금 SEC가, ETH가 증권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이 문장 가지고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근데 이제 뭐 현물 ETF도 지금 승인 중에 있고 이러니까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나 보다라고 그냥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좀 입을 띄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이제 이더리움이 증권인가 라는 청문회에서의 질문에 대답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기억난 게 그 당시에 같은 질문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럼 포켓몬 카드는 증권인가? 라는 질문을 게리겐슬러한테 이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대답을 했나요? 포켓몬 카드도 이제 이 뭐지요? 반다인가요? 이 회사가 만드는 콘텐츠에 따라서 이 수익을 기대하는 측면으로 사람들이 카드를 구매하잖아요. 약간 MBA 카드 수집하듯이 그러면 이것도 증권이니 희귀 포켓몬이면 가격 엄청 뛰고 이러니까 희귀 포켓몬 뮤츠? 뮤츠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좋아하는 잔만보 이런 친구들 나오면 가격이 오르나? 근데 대답을 또 거기서도 모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하위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칼같이 자르려는 의지가 SEC한테 있는가? 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아까 보여주신 그 문서 저는 사실 문서까지 나온 줄은 잘 몰랐는데 그걸 봤을 때는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선거까지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온리코코님께서 블럭미디어를 블럭미디어를 항상 응원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온리코코님 응원하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일수록 저희도 투자자분들을 모두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네. 이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호재죠. 이 호재에 힘입어서 가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 시즌에 진입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려운 개념이던데 MVRV? 네, MVRV.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 이 MVRV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MVRV가,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자산의 현재 가격이랑 이걸 마지막으로 이동시킨 가격 간의 관계를 비교한다. 하여튼 일보다 크면은 이제 자산이 고평가된 거라서 이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다. 판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EC 조사도 끝났고 ETF도 승인 절차 진행 중이고 해서 이 MVRV가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화면으로 보시면 파란색이 알트코인이거든요. 이 회색이 비트코인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파란색, 알트의 MVRV의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르고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반면에 밈코인, 한창 이슈였던 밈코인 있잖아요. 밈코인은 이제 좀 시들시들 해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한동안 이 투기성 투자로 밈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도미넌스가 빠지네요. 네. 전환 중인 걸로 보이고요. 이 3월에 이때가 급증했던, 도미넌스가 급증했던 3월이 밈코인의 보유 지갑 주소수도 역대 가장 많았던 시기고요. 3월에 밈코인 수익률은 1300%가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밈코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풀 꺾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영 대표랑 방송을 한 두 차례 정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예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항상 그 데이터 보시느라고 피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를 엄청 딥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립토컨트 홈페이지 혹시 많이들 크립토컨트를 아실 텐데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립토컨트에서 유료 모두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외신들도 크립토컨트를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영 대표가 지금 항상 트위터에다가 그래프와 데이터에 대한 해설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실시간에 가깝게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저희도 가끔 인용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특히 이렇게 혼조장세에서는 그렇게 온체인을 분석을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크립토컨트에서 내놓는 이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리플 얘기네요. 리플 얘깁니다. 또 크립토컨트의 데이터로 기반한 건데요. 리플의 지금 미결제 약정이 급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크립토컨트의 이 데이터, 제가 큰 화면을 준비를 못했네요. 이 차트를 보면 이것도 크립토컨트의 차트인데요. 지금 리플의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가격 전망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시장 참여자가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약정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요.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6월 11일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11일이면 오늘이 20일이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가 딱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밝히고 또 리플의 무슨 큰 대회... 에이펙스인데. 네. 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SEC와 소송이 여름에는 합의가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RLUSD 생각했어요. RLUSD. 그리고 최근에는 CBDC까지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모든 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리플을 떠난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은데 리플을 전송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손박김이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 사이즈는 워낙 작은데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큰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요망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리플에 대한 포텐셜을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나왔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또 크리프코인이네. 네. 또 크리프코인인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좋은 파트를 많이 주시니까 어쨌든 이런 전문가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러는데 저희가 막 변동성, 최근에 변동성이 하위 6%고 지금의 재축적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반등할 거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3주째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고래들이 아까 언급해주셨지만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제 매도를 했죠. 아까 우리 앞서 본 ETF 펀드플로우 차트만 봐도 계속해서 유출이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인데 이게 비트코인 고래들이 2주 동안 12억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1만 4천 BTC를 처분한 거래요. 1만 4천 BTC? 네. 이게 2022년. 2022년에도 보시면 이 노란색이 오래된 고래들의 매도세거든요. 이익 실현 금액인데 이게 2022년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였을 때 1만 7천 BTC가 처분이 됐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낮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억 달러가 넘는 거의 7억 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하는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더 올랐잖아요. 4만보다. 그래서 실현된 이익이 12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크리프트컨트 입장에서는 이제 고래들의 이런 거래가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가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이 해당 물량을 거래소에 예치를 한다면 거래소로 보낸다면 이게 또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는 거는 약간 그 OTC 장외 거래로 팔았다거나 블록딜로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도 그래서 보시면 OTC BOTOTC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일단 아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날파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이런 매도세가 줄어드는 타이밍이 보인다 데이터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사실 해석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매도세가 수익 실현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엑시트잖아요.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시장 참여자들이 또 새로운 뉴머니 혹은 예전에 들어왔던 올드머니가 자기 거를 엑시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진입해서 또 새로운 구간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죠. 장기 고래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채굴자들도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이게 최근에 그 채굴 해시레이트가 엄청 상승하고 채굴 수익이 감소하면서 그래서 그 채굴자 항복으로 이게 이어진 부분이고요. 어쨌든 장기 보유 고래 채굴자 ETF까지 줄줄줄 유출이 되고 있어서 그만 팔아. 약세 심리가 더 증폭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뉴머니 신규 참여자가 정말 필요한데 그 유입이 참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까 지갑수 늘어난 것만 봐도 지갑수가 우리 3월 고점보다 훨씬 지금 적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여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투더블록의 분석가는 강세장은 보통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서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없고 투자자 관심도 없고 이래서 지금의 약세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내다보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랬을 때 미국 증시와 크리프토 시장이 어떻게 되면 자금 순환을 좀 나눠가지는 형태가 됐었다면 이번에 나왔던 5월의 PCI라든지 CPI라든지 그 다음에 FOMC 이후에 나왔던 그런 멘트에 대한 후폭풍들이 이제 그 호재를 나스닥과 S&P500이 다 가져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아직 희망회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 희망회로는 꺼질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번스타인의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3, 4분기에 주요 와이어하우스 그러니까 종합증권사 그리고 대형 프라이빗 뱅크 플랫폼이 비트코인 ETF 거래를 지원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우리 맨날은 아니죠. 저번에 다뤘던 13F 1분기에 들어왔던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규모를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공시자료 기계인데요. 그냥 꼭 찌르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소규모의 중견 자문가가 대부분 포트폴리오의 0.1%에서 0.3%를 비트코인 ETF에 할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스타인은 앞으로는 더 큰 자문가들이 ETF를 승인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에 상담 부분을 비트코인 ETF에 할당할 거다라고 내다본 거고요. 그 할당이 되면 비트코인 ETF는 더 성장이 될 거다.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기업의 재무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번스타인은 내다봤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기업 회계 지침 그거에 따르면요. 기업이 암호화폐 자산을 대차 대조표, 재무제표 이런 거에 포함해서 이익을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기업이 재무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이제 내년에는 20만 달러, 2029년에는 50만 달러, 2033년에는 100만 달러 간다. 제발 그만해.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전망치기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제 힘을 내서 비트코인을 DC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도 나쁘지 않은 영향 정도가 아니고 좋은 영향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알트 시장과 하다못해 밈과 NFT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앞서서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선생님께서 800만 달러를 예상하시고 최근에는 막 20만 정도는 우습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는 저는 조금 약간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제 비트코인 1억 간다를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ETF 될 때 마찬가지고 계속했는데 불구가 몇 달 안 돼갖고 1억 찍었거든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 초였나요? 2억 간다를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더리움 ETF가 그 타이밍에 1차 승인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도 상당한 숫자에 지금은 이제 4자리 수잖아요. 3,500달러니까 5자리 숫자의 가격대도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스탠다드 차타 같은 다른 분들은 이제 자기의 희망사항을 약간 섞은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제 금융기관 대형은행으로서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약간 근본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인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래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 아무리 침체된 시장이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내러티브 상으로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뭐가 좋고 막 무슨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 상황을 그렇게 보는 편들이 아직은 좀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요거 홈페이지가 들어가지더라 아 들어가지네요. 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지금 계속 사고 있다고 전환사체 cb 발행해서 7억 달러였는데 7억 달러요. 또 산다고 그러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더라고요. 아직 21만 4,400개 또 아직도 고정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비슷한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따라하네요. 네.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예요.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시를 내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총 14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물론 더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계속해서 더 추가 매입을 하고 투자 수익을 벌써 3.3% 올렸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다는 뉴스가 비인크리프터에서 6월 11일자 불과 10일 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나 보면 호주에서는 또 ETF가 새롭게 나와서 반액을 할 거였나요? 그래서 50개 이렇게 부분 부분 조금 조금 아까 홍콩에서는 290개? 200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조금 조금씩 매수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좌절할지언정 기관들이 지금 의지로 낙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 상황을 반드시 유의깊게 진행, 지켜봐야 되는 그런 6월 20땡 일이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은 게 순식간에 사싹 바뀔 것 같은데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매일매일 쫓아가면서 따라서 전해드려야 될지. 매일매일 이슈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공부해야 될 게 많고. 특히 이제 화요일 저희 시황 전해드리고 뉴스 정리해드릴 때는 아사리판이거든요. 진짜요? 이제 미국 월요일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온갖 소식들이 다 나오는 시점인데 이게 출근길의 데이터와 방송 시작 시점의 데이터가 너무 다르고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10% 된 날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크리프터 시장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뉴스가 몇 분 사이에 많이 발생돼서 전해드릴 게 많다라는 것도 나름의 행복이자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불미 유튜브 항상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JM킹님이 커플 에어팟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몇 세대죠? 저 2세대요. 네. 좋습니다. 저랑 좀 다르군요. 부럽습니다. 이현재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단독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코인마켓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일단 편성은 월요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5시 반 요쯤으로 편성 시작 시간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이현재 아나운서와 오후장 물론 장은 마감되지 않습니다만 증시에 맞춰서 한번 크립토도 정리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관찰 좋은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시고 있으면 해요.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입니다. 네. 버텨. 오매불망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식다 맛있게 하시고 이미 다 하셨을라 한가요? 네. 성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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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